태국으로 떠나는 여름 특집 최고의 요리 비결 먹고 즐기며 사랑하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여행자들의 파라다이스 태국으로 떠나본다 태국의 찬란한 역사와 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태국의 왕궁 이곳에 오면 태국인들의 신성한 전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데 태국의 정수를 느끼는 또 다른 방법 독특한 풍미와 깊은 국물 맛에 먹을수록 빠져드는 태국 전통요리 똠양꿍 태국의 톱셰프 까모니 선보이는 태국 전통의 맛 한 번 먹으면 묘하게 끌리는 똠양꿍 레시피를 지금 공개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셰프님이시죠? 까몬 셰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와디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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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익긴카 지금 밥을 안 먹고 와서 배고픕니다 사실 저는 태국 하면 대표적인 음식이 똠양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셰프님께서 해주시는 이 똠양꿍을 좀 먹고 싶은데 이 똠양꿍은 어떤 요리인가요? 그러면은 똠양꿍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태국의 인기 음식 똠양꿍에는 어떤 재료들을 들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